기상청 등 대전으로 옮겨오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 공급이 시행됩니다. 대상은 최근 정부 대전청사에 입주를 시작한 기상청을 비롯해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복지진흥원 등 기관 4곳이며, 동구와 대덕구의 분양아파트 17채를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. 특별공급 대상자는 오는 13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, 대전시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초중고생 자녀들에게 1인당 120만 원의 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.